오늘 정말 쉽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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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추운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기 걸릴게요.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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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쁘다. 오열발 연습했다고요. 이제. 안 틀려요. 배밀이 아니라고. 배밀아. 진짜 배밀아. 배밀아. 진짜 배밀아. 배밀아. 아잇. 배밀아. 오. 진짜 예뻐. 우와. 우와, 나 못매. 조희야! 너무 예쁘다! 조희야! 조희야! 결허언니! 조희야! 조희야! 이렇게 또 음운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너무 힘이 나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반갑고 이제 자주 봅시다 내밀이라고 이제 하지 마요 비와 여러분 오늘 밖에 비와.. 아 비와요 눈앞에 눈 잘 찍었어요 지금 네.. 저 동영상 찍었어요 아세요? 사실 원래 아세요? 지금 보시면 저희 위쪽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쉽게 여기 같이 뭐 사신 뭐 사인을 봐주신 분들 오? 몰라? 죄송한데 말을 잘 못해서 저자 내려오세요 너무 슬프다 사인은 못 받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와주셔서 계속 이렇게 보고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왜 왜 다 너무너무 어울려서 너무 반갑다 그러니까 금방 가기가 들어가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게 네 어떤 분이죠? 레드라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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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레드라이츠 저희가 엔시소프트 게임 방어 노래에 넣었어요 저희 게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사진도 많이 많이 찍었어요 이제 나올 건데 되게 많이 찍었어요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되게 깜짝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네 많이 해주세요 네 그 오늘부터 오늘부터 여기 팝팝스토어 레드라이츠 즉 팝팝스토어가 오늘부터 열린다고 하니까 네 제가 저희가 한번 가봤죠 네 너무 귀여워요 저도 저는 특히 저 저 인형이 우리 저 저 이 팝팝스토어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 잠깐 선물 좀 더 귀엽죠 다행한 팝업스토어 꼭 가보시기에 저는 추천합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거 팬사인회가 끝나고 꼭 이쪽에 팝업스토어 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팝업 네 아 이게 안 끝났다고 그리고 네 아직은 안 끝났지만 네 사인회가 끝나면은 꼭 팝업스토어에 가서 네 저희가 이렇게 만졌던 이정도 좀 이렇게 하셨고 같이 사진 찍고 그랬으니까 같이 옆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팬사인회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집에 가야죠 네 쉬운데 따뜻한데 안 돼요 항상 밥도 먹고 몸도 녹이고 응? 집 가는데 열한시간 걸린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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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